위에서 이심전심 속담 연상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남자팀을 하일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제가 해야지. 1분 30초의 시간을 똑같이 드릴 테니까요. 1분 30초 안에 말을 하지 말고 몸동작으로만 우리말 속담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먼저 남성팀 1분 30초. 시작합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남자 10번 10번. 나무 넘어가다. 속담 10번 찍어서 안넘어갈 여자가 없다. 10번 찍으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오케이. 빠르다. 뛰다 뛰다. 뛰다. 아니 마라탄을 하는거야 마라탄. 날고 있다. 새가 날고 있어요. 날고 있다. 날아가는 새. 뛰고 날다. 뛰고 날다. 패기 타고 날아간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맞다. 오 크리스가 2번째 남으셨어요. 크리스 대박이다. 축축빵빵. 불다 바람 불다. 바람 불다. 아우 골듣 골듣. 크리스. 그 아닌 앤 골듣의 연기 날이야. 다시 한번 더 출발해. 아닌 땐. 아닌 땐 골듣의 연기 날이야. 정말 빨리 맞췄어요. 좋은 technician. 더 출발해. 좋았어요. 아멘